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어제 올렸던 그 미트볼 있죠 그지같은 미트볼 그거 비슷한거 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아기가 태어나니까 바로 그지같은 본색이 나오는 남편 일단 지가 처먹는 밥상부터 엎었구요 지금 당장 도장찍으러 갑니다 원제 밥상 뒤집어 엎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바로 어제 저녁에 남편이 처먹는 밥상을 엎고 친정에 와있는 여자입니다 예 무조건 이혼할거구요 내일 변호사 만나러 갈건데 그걸 떠나서 지금 제 속에 천불이 올라오니까 먼저 이렇게 글 좀 써봅니다 이제 태어난지 딱 8개월 된 우리 아들 요즘 정말 열심히 여기저기 기어다니면서 사고치고 이러다 보니까 밥을 먹을 때도 지금 밥이 입으로 넘어가는 건지 아니면 코로 넘어가는 건지 정신이 없어서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그지같은 남편놈이 도와줄 생각은 커녕 오히려 어 힘드냐 그럼 너 어디 한번 더 주고 봐 이런 미친 짓을 해대요 예를 들어서 저녁은 반드시 꼭 식탁이 아닌 거실에다가 상을 펴놓고 그 위에서 먹어야 한다는 개똥같은 미친 고집 때문에 제가 아무리 식탁에다 밥상을 차려놔도 지가 상을 펴서 음식을 하나씩 다 옮긴 후에 먹어요 그리고 쳐먹습니다 아니 아기 때문에 그러지 마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기는 상놈처럼 먹기 싫다며 꼭 밥상을 써야겠대요 그리고 저희 아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온 사방천지를 기어다니며 사고를 쳐요 그리고 이런 저희 아이의 눈에 밥상은 너무나 좋은 먹잇감이죠 바로 달라붙어가지고 상을 타고 올라가려고 난리가 나는데 이 인간은 그때마다 어허! 이 지랄! 예! 우리 아이 상태를 다 알면서도 맨날 이러니까 속이 부글부글 걸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발 식탁에서 좀 먹자 이렇게 버럭버럭 화를 해도 미친건지 귀를 닫고 듣지도 않아 TV만 보지 그리고 제일 어처구니가 없고 그지같은 게 바로 이거예요 가만 보니까 말이야 우리 꼼꼼이는 또래 애들보다 특히 더 유발난 것 같아 집안에 위아래가 없어 애 교육이 안됐잖아 이제 8개월 된 아기한테 장유유서 삼강오륜 이딴 소리를 합니다 믿기 힘드시죠? 진짜예요 아니 미친 8살도 아니고 8개월 아기한테 이게 뭔 짓거리야 농담 아니고 이 인간 걔 또라이 아닙니까? 아니 그전에 그게 뭔 뜻인지 제대로 알고나 쓰는 건지 궁금해요 게다가 지가 억지로 밥상을 폈으면서 애 때문에 밥이 뭐 입으로 들어가는 건지 코로 들어가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투덜투덜 개소리를 해대며 제 탓을 하는데 이때 저요 진심으로 살이를 느꼈습니다 아니 아이가 태어난 후 지금까지 매일 느끼고 있어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아이는 죄가 없으니까 꾸역꾸역 참았는데 그랬는데 결국에 바로 어제 드디어 터져버렸어요 주말이라고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폰게임만 쳐하고 그도 지치면 쳐 자빠져 잠이나 자면서 애 분유 기저귀 한 번을 안 갈아주며 그렇게 놀았어요 그래도 이거야 뭐 맨날 있는 일이니까 열받아도 참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상하게 어제는 평소보다 빨리 배가 고픈 거예요 게다가 때마침 우리 아이도 살짝 잠이 들었고 그래서 나 먼저 저녁을 먹고 이 거지같은 인간은 나중에 따로 차려주고 아기랑 그때 나는 방에서 놀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개눈 감추듯 밥을 먹었어요 다들 아실 거예요 아기랑 같이 있을 때 밥 먹기 힘든 거 다행히 살짝 잠이 들어서 얼른 먹은 거예요 아 그리고 제가 이 인간 밥 차려주는 거 여러분 이거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이뻐서 해주는 게 아니고 같이 먹으면 사람 개 짜증나게 만들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야 여하튼 저 먼저 얼른 밥을 먹고 아기랑 둘이 있다가 얼마 뒤에 다시 남편 저녁상을 차린 후 방으로 들어가서 쿨쿨 쳐 자빠져 자고 있는 인간한테 자기 얼른 일어나서 밥 먹어 라고 말한 뒤 다시 아기한테 갔는데 어? 이 거지같은 인간이 어? 아니 이게 뭐야? 밥이 왜 하나야? 이럽니다 아니 나는 배가 고파서 아까 먼저 먹었어 어차피 애 때문에 먹기 힘든 것도 있고 애 잘 때 미리 먹었으니까 오늘은 당신 혼자 먹어 이랬더니 갑자기 고함을 버럭 지릅니다 어? 아니 지금 그게 뭔 개소리야? 왜 저녁을 따로 먹어? 엄마인 니가 이러니까 애가 저러는 거 아니냐고 막 이러면서 집안의 가장이 어쩌고 저쩌고 집안 꼬라지가 잘 굴러간다니 어쩌고 저쩌고 나블나블블라블라블라블라 와 정말 진짜 만약에 제가 아기를 키우는 엄마만 아니었다면 부엌 칼 아니 최소 포크로 허벅지 정도는 찔렀을 겁니다 정말이에요 진짜 안 그래도 하루하루가 거지같고 고통이고 또 그전에 옛날엔 안 그러는 놈이 본색을 드러낸 거 이거 애 하나 보면 정말 억지로 참고 또 참고 있는 난데 이 거지같은 미친 꼴을 보니까 사람이 터지더라고 진짜 터졌어요 그래서 바로 밥상을 엎어버렸습니다 그래 이 새끼야 담장이 오네 이러고 바로 짐 싸가지고 아이랑 친정에 왔는데요 진짜 웃기는 게 뭔 줄 아세요? 제가 밥상을 엎고 짐을 싸고 있는 동안 걔 멍청하게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어 와 진짜 이 꼴 보니까 오만 장이 다 떨어져요 정말로 이해가 안됩니다 애를 낳기 전에는 그렇게 잘해주더니 별도 달도 따줄 것처럼 공처가 애처가 지시라는 뜻은 다 하더니 막달쯤 되니까 갑자기 돌변 조리원은 사치야 그거 다 허래허식이다 외국에서는 그런게 아예 없어 이런 개소리 해댔을 때 그때라도 정리를 했으면 일단 거지같은 고통은 안 당하고 살았을 텐데 말이죠 거기다 애 나오고 나니까 이건 뭐 바로 개 진상 오만 꼬장이란 꼬장을 다 부려요 이 인간 하는 꼴이 딱 그래요 이제 애가 있으니까 나는 성깔 못 부리고 무조건 참고 지내며 반대로 지가 꼬장 부리는 건 어? 이제 애도 있는데 니가 뭐 어쩔 거요 어? 딱 이거였나봐요 야 이 미친 인간아 착각을 해도 유불수지 지금 니가 하고 있는 그건 경기도 오산이다 죄송합니다 너무 열받아서요 야하튼 이놈이랑 저 이제 단 하루도 같이 못살고 무조건 죽어도 이혼할 겁니다 아 끝으로 오해가 있으실까 하나만 더 적자면 밥상 엎었을 때 아이는 방에 따로 두고 있었어요 애 보는 앞에서 그럴 정도로 저 몰상식한 인간 아닙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아 이 그지같은 놈 어디서 감히 입으로 똥을 싸 맞아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죠 정말 잘 결정하셨어요 2번 이혼도 이혼이지만 계속 같이 살아도 마찬가지 할 말은 꼭 하고 진상 부리는 밥상도 한번 엎어줘야 최소 생각이라는 걸 하는 척이라도 하더라고요 3번 이제 애도 있으니까 내가 먼 날질을 해도 이 여자는 평생 내 수발을 들며 빌빌 기겠지 뭐 그래봐야 지가 애를 두고 어딜 가겠어 아이한테는 아빠가 필요하다며 무조건 참고 살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는데 쓴이가 바로 이혼 선언하고 밥상을 엎어버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어 이거 뭐야 우리 엄마가 분명 괜찮다고 얘는 식총이니까 그냥 평생 지그시 밟으며 살아라 이랬는데 아 이거 뭐야 밥상을 왜 엎어 집을 나가버렸네 이거 뭐지 우리 엄마랑 친구들이 훈수를 둔 게 틀린 건가 이런 혼란함 때문에 말도 못하고 뒤에서 멀뚱멀뚱 쳐다본 겁니다 4번 변하는 모습을 보이는 남자들 중에 바람이 난 경우 되게 많아요 특히 이렇게 갑자기 변했다면 더더욱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5번 정말 현명한 아기 엄마입니다 저는 결혼 11년 첫 남편인데요 사실 결혼하기 전에 동거를 한 1년 정도 하고 결혼했는데 동거할 때 알았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 상대방을 절대 귀찮게 하지 말고 내 손모가지로 직접 해야 서로가 편하다는 걸 말이죠 가정의 평화는 내 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귀여우세요 님이 더 현명한 것 같습니다 칭찬해요 6번 야 마누라가 열받아가지고 지가 보호를 앞에서 짐을 싸고 있는데 뒤에서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다고? 야 아니 인간이 이렇게 멍청할 수가 있나? 야 너는 뭐 이혼 당하겠다 7번 어? 근데 혹시 쓴이 남편 외벌이 아니에요? 대대 쓴이 쓴이입니다 8개월 아기를 어디다 맡길 수가 없어서 지금 당장은 어쩔 수 없이 외벌이를 하고 있지만 그 이전엔 쭉 외벌이 했고 또 결혼할 때 제가 돈 더 많이 가져왔어요 2번 아니 여기서 외벌이 여부가 왜 필요해? 뭔데요? 외벌이면 식탁 말고 무조건 밥상에서 밥을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런 법도가 있어? 3번 외벌이를 떠나서 뭐 결혼 전부터 아내가 백수였다고 해도 그래요 저 아기가 지금 남이야? 지새끼야 지새끼 아비라는 게 애 생각 아내 생각은 아예 하나도 안 하고 지 쳐먹을 밥만 중요한 놈인데 이게 인간이냐고 벌어지지 추가 개인의 푸념글을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같이 화까지 내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일부터 변호사를 알아볼 생각이고요 이 인간은 아까 전화 딱 한 통 걸더니 제가 안 받으니까 그 뒤로는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그래 뭐 안 귀찮고 좋네요 오히려 다행입니다 결혼 3년 넘었는데 그 중에 1년을 이런 미친 꼬장 짓을 받아주며 무조건 참고 살았어요 예 맞아요 아기가 있으니까 참았고 또 아주 가끔 제가 소리치고 난리치면 그땐 그래도 듣는 척이라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이전 2년의 공차가 애착하였던 기억으로 버틴 거예요 한 달에 두어번은 저랑 동행 없이 자기 혼자 저희 집에 가서 애교도 떨고 밥도 얻어먹고 또 각종 기념일은 물론이고 살면서 저는 뜻도 보도 못했던 그런 이상한 기념일까지 다 챙겨가면서 하다못해 작은 꽃 한 송이라도 꼬박꼬박 챙겨주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와 이게 다 속임수였고 연기였나 봅니다 임신 한 9개월 정도 들어서니까 저희 친정에 가는 거 절대 없고 전화도 단 한 번을 안 걸더라고요 그리고 술 처먹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점점 많아졌고요 꽃보다 이쁘다던 저를 하대하기 시작했어요 정말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변할 수가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여하튼 너무나 좋았던 2년의 기억을 붙잡고 억지로 살았지만 이제 완벽하게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이런 취급 아니 그 이상으로 그냥 개취급이나 받으면서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걸 그래서 그렇게 받은 것이 있으니까 저도 돌려준 거예요 제가 말로 하면 이젠 막 비웃기나 하고 듣지를 않으니 말이 아닌 행동으로 선언을 한 거죠 보고 있냐? 우린 완전 끝이라고 이 새끼야 이렇게 그리고 제가 여기에 글을 남기는 것 또한 마찬가지 행동으로 보여주는 또 하나의 선언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꼭 이혼할게요 그럼 안녕히 댓글 1번 똑부러지게 행동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2번 네 맞아요 평생 그러고 무수리처럼 살게 아니면 이혼이 답이죠 제가 더 시원하네요 쓰니 파이팅 3번 와 저 남자 진짜 무섭네 갑자기 그렇게 변했다고? 완전 두 얼굴의 남자였구만 아니 지가 헐크야 뭐야 핵수스름도다 4번 아니 도대체 왜 변하는 거야 아기까지 낳았는데 왜 이유가 뭐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돼 이미 잡은 물고기니까 그래서 변하는 거야 왜 가면 쓰고 왜 가면 쓰고 잘해주는 거냐고 그냥 본 모습을 보이면 바로 도망갈까 봐 그러나 그러다가 아기를 낳으면 도망 못 갈 거라고 안심이 돼서 가면을 벗는 거야 요즘 시내 아 진짜 내가 너빡치네 5번 아니 인간이 어떻게 저리 갑자기 변하는 거야 무섭네 사이코패스인가 이거 혹시 다른 여자가 생긴 거 아닐까요 6번 뭐 이혼 아이고 애한테 참 좋은 거 가르칩니다 예 왜 될까요 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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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음 참 왜 저러는 걸까요 옆에 얼굴 한 번 보고 싶다 진짜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튼 쓰니 화이팅 감사합니다